오늘은 부촌님 오신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마입니다 백마님 오늘 미션 안한답니다 더이상 밟히기 싫다 이겁니까? 예... 이리 터지나 저리 터지나... 요꾼이 다 터집니다 기원정사위 울퉁바위에서 시작합니다 예, 누쿠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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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움 왔습니다 아... 크림 먹겼어요 아직 저거는... 실제기인데... 네? 깜짝 깜놀했어요 깜놀... 되는 줄 알았어 아까 먼저 해 보냅니다 그렇죠? 어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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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아니라고 화이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이팅! 화이팅! 왜 나와? 좋다 오! 아하하! 야... 크랙크itures 왔다 어... 어... 필리! 맞아 맞아 잘 들어갔어 좋아요!! 야야야야! 아하하! 아하... 아하하여... 여기도 했는데 안해? 사람이 안보인다 맞다 약간 더 오른쪽에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아아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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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왼쪽으로 됐어 됐어 싫었는데 됐어 김새서 안될거 같은데 오른쪽으로 됐어 조금 더 왼쪽이었나봐 조금 더 왼쪽이네 땡 이만큼 차이예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아냐 그렇지 살짝 틀고 아 너무 가운데 아니 거기서 왼쪽으로 어려운데 됐어 왼쪽으로 그렇지 넘어가는건 이거야 공식이 너무 어려워 듣다보니까 너무 어려워 잘 들어갔어요 이거에요 넘어가요 아 이건데 잘 들어왔어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잘 들어왔어요 일단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토마스님 잘 들어왔어요 일단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그렇죠 나 이제 침착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 관문이 또 만만치 않아요 잘 들어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난리났습니다 이것도 난리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님 될 것 같아요? 안 나온다고 그러고 난리났네요 엄청 좋아 네 큰일 났어요 어필님 이거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성공한 적이 여러번 있고요 성공률이 높지않아서 성공률이 높지않아서 그렇지 아이고야 깝습니다 될수도있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 조금 왼쪽으로 삐졌어요 산을 타다보면 이렇게 바위빡업 미션들을 만나요 그럼 이거 뭐 끌고다니면 좀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야죠 요거 이제 길이 있어요 길이 길을 누가 빨리 찾느냐 도장합니다 도장합니다 루크님은 뭐 힘이 좋으니까 길이고 뭐고 없을걸로 예상이 되고요 직진을 쳐버리네요 루크님 아 뭐야 길이 있대니까요 내가 길이 있다고 내가 길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없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길이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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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을 봤어요 이제 에이 자꾸 놓치네 자 토마스님 고맙습니다 길이도 뭐고 귀찮다 직진 치는답니다, 직진 이 바이크를 너무 믿는구만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아 또 거길 못 넣었네 그러니까 흔들려서 그래, 흔들려서 1부님이 전하는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어, 필립? 아, 필립 성공했습니다 방탄맨이 화면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하하하 눈치 없는 방탄맨 때문에 멋진 그림은 안나왔지만 성공했습니다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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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고전 미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호핑을 처음에 배우고 나서 이걸 이제 응용해서 연습을 해보자 해서 만든 코스인데 쉽지 않아요, 이것도 필립? 쉽지 않아도 어필립은 이제 공수 반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볍게 성공을 했습니다 어필립 때문에 손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우 호이, 살짝 이따가 했지만 성공했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무크님의 힘이 좋으니까 성공입니다 점검 연습하기 좋은 곳입니다 공수 일반인들, 일반인들 못 지나가 스파트 들어가서 없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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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내려! 오우 오우 왜 저걸 쏟아지면 난 감상 못해 잡아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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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거로 해 젠거로 해 저쪽 저쪽 어 상당히 높아 새로운 미션입니다 어 어 어 어 성공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최초 될 뻔했어 안 돼 거기 아니에요 됐다 아 이게 오 오 좋아요 좋아 거기서 사이즈 때문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까다로운 미션이네 소나무 소나무가 다면 안 돼 마지막에 의외로 쩔쩔매시네 자정아 올라가면은 소나무를 아 성공한 거를 해야지 아 됐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아 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아 아 잘못 들어갔는데 아 잘못 들어갔어요 어필린사항 어필린사항 과연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자 참 살다살다 루크님이 쩔쩔을 하는 미션은 오늘 처음봅니다 루크님 쩔쩔 왜 붙습니다 또 잘못 들어갔어 어필린사항 성공했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뭐 열 번 백 번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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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네들 다 죽어 어필린사항 어필린사항 소나무를 피해라! 줄여서 소피, 소피코스 쩔쩔매고 있는 루크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10번 수 5번 해서 됐다고 자랑하면 소용없는거구요 소나무! 피해라! 또 살짝 잘못 들어갔어요 땡입니다! 끝! 똥밭이래요 똥밭이래요 왔어요 똥밭이래요 사라님이 이쪽으로 처박으셨는데 여기 사람들이 가끔 와서 똥을 사는데 똥밭에는 처박지 맙시다 루크님! 루크님! 똥밭이래요 미션이에요 루크님! 좀 전에 아픈 기억이 있고 이야 쉽지 않아 내 코스가 맞는거 같아 똥밭이래요 미션! 똥밭이래요 잘 들어갔구요 아 까다로운 미션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아 자 토마스님 치안하게 이 미션에는 또 의욕이 불타요 왼쪽으로 가라고요? 가는 길은 본인이 정하세요 오늘 미션이 잘 되고 있어요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못해요 백운님 죽지 않아요 똥밭에 처박하지 말라고 똥밭에 처박하지 말라고 똥인데? 쉬워보이는데 잘 안되요 잘 탔어요? 잘 탔는데 그 작전이 잘 들어갔어요 백마님이 또 갑자기 만만해 보이는 것 봅니다 잘 안되네요 쉬운 미션 아뇨 좋은 작전이에요 걱정하지마 그쪽은 좀 아니에요 이 바이크는 좀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똥밭에 토마스님 되겠습니다 똥밭이래요 똥밭이래요 예능을 알아 예능을 알아 토마스님이 예능을 알아요 호필님 아 아 아 상당히 까다롭네 아 성공이 된거에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이쪽 똥밭에 토마스를 버렸네 좋아요 아 흔들렸어요 올라가 올라가 백구님 잘 행복하고 전화무코스 직진 도전합니다 직진 이때입니다 백구님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아 3단계에서 고마스님 1단계 2단계 어필님 1단계 통과 2단계 못 통과 1단계 통과 2단계 2단 어필님 1단계 통과 2단 어필님한테 한번 눌리더니 잘 안되네요 백구님이 잘 될 것 같아요 칭찬을 못해 칭찬을 가끔 잘 타시는 분 좋아 좋아 가끔 잘 타시는 분 좋아 아 마지막을 또 번넘네요 어필님 아 좋아 어필님한테 주눅들었답니다 1단계 2단계 고스코스 고스코스로 성공했습니다 요쪽은 사실 중급이고 요거 고스코스에요 중급이 더 어려워요 고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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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아 방향이 안좋죠 그러나 백마님 뭐라도 한건 해야되는데 한개도 못 올라온거지 사실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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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시는 부분 1단계 2단계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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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brig 1단계 2단계 어필님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건 필살기인데 필살기?